H2 수소, 새롭게 떠오르는 에너지원입니다. 대기업 경영평가에서 삼성을 시원하게 제치고 질주 중인 현대차는 새로운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미국 내 수소차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수소 발전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주요국의 행보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수소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재생사업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트럼프 또한 집권 당시에 사실 수소 관련 연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했었습니다. 수소차 전도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각광받던 수소 경제는 사실 현 정부 들어서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소 경제라는 큰 방향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요. 그래서 수소 경제, 다시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이제 비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